이 시간에 밝아버리면 부끄러워 숨고 싶어 그래 이정도가 났지 너무 밝았다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몬스들은 뭐하고 있어요? 어떻게 있어요? 공부하는 중 나는 씻고 나와서 오늘 밥을 못 먹었서 못 먹었던게 아니라 안 먹었지 안 먹었어가지고 밥을 그래도 먹어야 할까 같아서 나와서 안 먹고 넷플릭스라도 볼까 했는데 딱히 집중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하다가 유튜브나 볼까 했는데 또 유튜브도 집중 안될 것 같아서 뭐하지 하다가 푸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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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Smash 1라이프나 다른 다 vielleicht 들어가待って outh 근데 오늘 인스타라이브를 켠거는 진짜 그치? 황질 안좋아 그치? 괜찮아졌나? 인스타라이브를... 아니 항상 뭔가 버블도 해달라... 뭐 했었고 브이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라이브를 해볼까? 그래서 그냥 켜봤어요 오늘의... 오늘의 저녁 메뉴는 19번이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19번이었습니다 원래 치코 밥 먹을 때 다들 밥이랑 같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치코 밥 먹을 때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밥을 깠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지 너무 알겠어 나 오늘 스케줄 했지? 나 오늘 팬미팅 했지? 롯데 뮤지점 팬미팅 했지? 그것도 모르냐? 올리오는 팬미팅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? 모를 수 있다 생각해 아니요 나 오늘의 저녁 메뉴는 19번이었는데 그것도 모를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니요 망고 한 답을 따요 생일 축하해주세요 거의 제 생일이요 거의? 또 사나는 와이프 그러니까 오늘은 딱 노랫만 듣고 있는 게 편안한 날인 것 같아요 딱 30분까지만 하고 끝낼까봐요 사도무가 못 찍거든요 코레이저지가 있던데 나 머리 말려야 돼요 찍고 나와서 바로 밥 먹어서 머리도 못 말리고 지금 이 상태야 머리도 못 말리고 지금 이 상태야 그때 이미 거의 다 마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말려서 뭐 무슨 달라질 게 있을까 쉽지만 있더라고요 전수들은 내일 뭐 할 거예요? 내일 요일이잖아 나 자나? 내일을 위해서 자나?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을 위해서 자나? 뭘 얼마나 대단한 거 하려고 벌써 잔데? 자지마 나 놀자 난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테스트 배경 중 나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나 놀자 아니 그래도 갈등 간다고 얘기하고 가야지 갑자기 끊어졌으니까 암튼 나한테 궁금한 게 없다면 나 끝낼 거야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나한테 궁금한 게 없다면 뭐 이제 궁금할 게 있을까? 이렇게 오래 봐서 이제 궁금할 게 없지 아시타는 요대 아시타와 오예숨이 이사비사니 오식 것도 오예숨이 타코야키 또 오코노미야키 도찌야 되스까 려호 수키 피곤해 보여 자기야 그래 고마워 자기야 생각해줘서 고마워 암튼 나 중 나이 언니 내일로 나이 너이 내일로 내일로 아까 제가 인스타 보다가 내일로 저거 쥐잖아 아니 약간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걸 멤버들한테 막 보냈거든 나연이 할 수 있어 나한테 반송 그거 요청 보내면 할 수 있어 내가 그 요청 받으면 돼 더 싫어? 아니야 바퀴 벌레가 더 그래 나 본수 기계치인데 할 수 있을까? 언니 할 수 있지 언니가 아직 안 보냈지 진짜 못 보내는 거 아니야? 요청했어? 내가 해야 되나? 아 내가 하면 되네 갔지? 아니 나 라이브 나도 하고 나 지금 근데 위에 속눈썹 떼고 막 지우다가 손눈썹 떼고 여기 리모가 묻히려는 순간 너가 이거 켜서 인사하고 그럼 저는 36분에 씻으러 가볼게요 뭔가 다른 매력이다 풀맨인데 속눈썹 못 뺀다 아니 나 괜찮은데 나 아까 라이브도 하다가 나한테 지금 무슨 메시지가 와서 그거 보고 싶으니까 꺼야 된다고 끈 거거든 아 진짜? 근데 봤는데 아 진짜? 아 진짜?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여기였어 얼마나 했었어라 이거는? 얼마나 했지 한.. 한 시간 좀 안되게? 응 끊네 심했어 네 근데 사마쯤에 머리가 빨간색이에요 물이야? 비 때문에 그런가? 아니요 이건 되셨나요 색깔이 많이 빠졌어 다이아 쥐꼽아먹었어요 누가 생각나라구요 나 오늘 쥐꼽아먹고 싶었는데 진짜? 혼자서 같이 먹을걸 저는 할래 가이드 먹었어요 저는 할래 가이드 먹었어요 약간 드랄브루스 같은 거 그 멕시칸 음식? 응 사마씨 재밌게 라이브 하세요 저는 씻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하 저의 첫 인스타 라이브는 제 첫 라방은 나연언니랑 함께 였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나연언니였네요 나도 슬슬 준비 잘 준비를 해볼까 바로 잘 것 같지는 않는데 할 게 없어서 나방 끝나면 나는 초콜릿을 먹어야겠어요 요새 초콜릿 먹는 거에 빠졌거든요 저의 제 몸 충전법이 요새는 초콜릿 먹는 게 저의 충전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꿀잠 주무시고 꿈꾸고 싶은데 꿈꿀 게 없다 제 꿈꾸셔서 좋고요 아니 말고요 원수들 그럼 잘 자요 굿나잇 원수들 바이바이